원공주님의 저 바구니 안에 꽃이 들어갈 때까지의 총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. 우리 많이 했을 때 방식 때문에. 1분 안에 줄 넘게 30개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 30개는 세 분이 한 번씩은 꼭 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전. 자 1분입니다. 준비. 안 됐어. 장비 누렸어. 장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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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빨리 올라가. 잠깐만. 꿈이 더 빨리, 빨리지. 물이 왜 저리 göra. 볶 David 구입하고. 왜 이래. 그렇던 woods 오늘 왜 저리 무서웠어? 왜 이래. 왜 이래. 왜 이래 자기가 복이야 몇 개야. 아 큰일나. 실격. 내가fik은 지금 형. 실 successes 형. 야 이 쪽에서 하면 우리는 이 쪽에 둘이 있을게. 니가 한 28개 해. 잘했지? 28개 하라고. 준비 시작. 준비 시작. 26개 시작. 여겨야겠다. 야 이거 두개. 이거 두개. fight against. 2개 해야 돼. 2개 해야 돼. 빨리 빨리. 장아. 아 이거 안해? 어? 두개 안돼? 공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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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팅 준비 잠깐만요. 가만히 가, 가만히 가. 이거 나야죠.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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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강팀 성공. 야 잘해. 이거 나야죠. 이거 나야죠. 넘었어요 넘었어요. 도왔어요. 안 섰어요. 이 형기라는 게 발로 떼서 발로 서야지. 지금 엉덩이는 넘어있잖아요. 넘어서 넘었어요. 거기로 앉았어요. 앉았어. 아니 그럼 줄넘기가 어딨습니까. 줄넘기는 발로 넘어서. 진짜 넘었어요 넘기 넘었어요. 그러면 오늘은 저희 제작진이 결정하기는 좀 그렇고요. 그렇죠. 멍공주님의 판결로 결정하겠습니다.